아, 그래, 그래.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자, 먹어볼게. 이거 너가 다 먹는 거, 어? 아, 두 개 가는 거예요? 이거 너가 다 먹는 거, 어? 아, 진짜로? 많이 먹네. 아니, 아니, 넌 거 하나. 네 개예요? 저거 여섯 개 시켰거든요. 잘했어. 가지 먹으러 가자. 우와! 맛있어. 햄버거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좀 먹어도 되겠냐? 우와, 잘 먹는 거. 아, 햄버거 먹고 싶어. 우와, 장난 아니야. 안 봐주지. 아, 못 봐주지. 국내 줘야지. 군대 휴가 나오는 장병처럼 먹는 거네. 기가 막다, 기가 막다. 형, 친구분도. 너무 신기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인스타 만들라고. 어. 뭐 아이디 정한 거 있어? 응? 아이디? 그러니까, 그 아이디 뭘로 해야 되냐? 계정이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사진도 맨날 이렇게 막 자주 찍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게 안 맞았는데 요즘에는 또 소통을 하려니까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무지개 회원님들은 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좀 그 라인을 좀 껴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예전에 그 유행했던 거 있는데 뭐? 예전에 SNS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합치면 그럴듯한 네임이 나온대. 네임드가. 햄버거 블랙? 햄버거 블랙. 햄버거 블랙. 오늘 아까 우동 먹었으니까 우동이랑 우동 그레이. 우동 그레이? 너무 멋있다. 우동 그레이? 나는 찜닭 블랙. 찜닭 블랙? 너무 멋있다. 매력적이죠. 난 좀 멋있어. 너 뭐 먹었어? 커피 화이트. 커피를 음식으로 했는데. 커피 음식이 아니지. 너 마지막 끼니로 뭐 먹었어? 밥? 밥, 잠깐만. 밥 아니야. 어저께. 밥을 어저께 먹었.. 어저께인가? 어지러워야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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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보쌈 도시락 먹었는데? 보쌈 화이트? 보쌈 화이트? 보쌈 화이트? 보쌈 화이트 좀 싸우지 않아? 좀 취해 아니면 뭐해? 저는 열무 생뎀 먹어가지고 열무 그린인데요. 열무? 열무 느낌 있다. 열무 느낌 있다. 우승같은 느낌으로 하다가 열무긴 좋다. 노노노. 전벽? 메밀 전벽인가? 메밀 전벽. 메밀 블루. 메밀 블루 좋다. 역이 제일 강해공. 뭐 보쌈 화이트? 보쌈 화이트? 보쌈 화이트. A.K.A 보쌈 화이트 한번 하자. 어 그래! 망할 것. 이 망하기 싫어해. 강해 물었어. 날 좀 더 하고 싶어. 아.. 아이디 뭘로 해야되냐? 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멋있는 걸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싸이월드로 가자 싸이월드 감정으로 가자 싸이월드 감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가 호랑이 뛰잖아 너 이니션이 JW잖아 그럼 JW 다 이거 그게 문제는 아니고 너무 행복해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 이거 하나면 행복해지는데 그럼 싫어 너무 행복하다 해피 어때 인스타 아이디 해피 해피장 해피제일 아니면 팜 P-A-L-M U 오일 팜유오일도 괜찮은데? 팜유오일 괜찮은데? 귀엽죠 귀엽죠? 팜유오일 괜찮다 팜유오일 괜찮다 팜유오일을 할까? 해피제이더블유 나는 무조건 팜유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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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유를 내가 또 좋아하긴 하니까 팜유로 가자 팜유오일 팜유옷 감사합니다.